안녕하세요. 제2의 인생 황혼이혼의 진행자 조한나 변호사입니다. 결혼 후 자신의 이름을 잃어버린 채 누군가의 남편, 아내, 부모로 불리며 살아온 세월. 더 늦기 전에 나라는 존재를 찾으려는 분들이 어렵게 내린 결정 황혼이혼. 제2의 인생 황혼이혼에서는 황혼이혼에 관한 다양한 사례와 함께 법률 지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기러기 부부들의 이혼과 관련된 사례들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요즘에도 그렇고 이전에도 한창 해외 유학의 붐이 일었죠. 그래서 자녀들을 해외에 유학을 보내고 다만 경제적 활동을 해야 되는 분이 한국에는 계셔야 되니까 주로 아빠, 남편분들이 한국에 계시면서 계속 경제적 활동을 하시고 유학비를 해외로 송금해 주는 그러한 구조의 부부들이 꽤 많았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구조에서의 발생한 갈등, 그리고 그로 인해서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된 사례들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는 약 10년의 기간 동안 자녀가 해외로 유학을 가서 원래는 같이 가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한국에 있던 분이 해외에서 직장을 새로 구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남편은 한국에 있고 자녀와 아내가 해외로 같이 가서 약 10년 동안 별거를 했던 사안입니다. 남편이 태권도 도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내한테 우리 형편에 무슨 나이 유학이냐 그냥 한국에서 적절하게 교육시켜서 그냥 우리나라에 있는 좋은 대학 가면 되지 않냐 그리고 여기서 밥벌이 정도 하면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뭐 한다고 무리하게 해외에 가서 그렇게 공부를 시켜야 되냐 라는 부분부터 이미 갈증이 시작이 됐었죠. 그런데 이제 자녀가 한 명이었고 또 자녀가 딸이었습니다. 그 딸 본인이 나는 해외로 가고 싶다. 해외에서 공부를 하고 싶다. 나는 강한 의사를 피력을 하다 보니까 결국 남편 입장에서도 딸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본인도 어떻게든 좀 더 힘을 내보자 라는 마음가짐으로 아내와 딸을 해외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약 10년 동안의 별거 생활이 시작이 됐는데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 한 월 500만 원 그 당시가 벌써 한 10년, 20년? 20년 정도 전인데 그 당시에 월 500만 원이면 사실은 상당한 돈입니다. 해외 유학이 그 당시에 지금처럼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보다는 그렇게 다양하지 않은 지원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매월 500만 원씩 이제 송금을 했습니다. 당연히 태권도 도장을 한 개 운영하는 남편 입장에서는 너무도 큰 부담이었던 거죠. 그러나 뭐 어쩔 수 없으니 이제 태권도 도장의 운영 시간을 늘리고 인원을 줄이고 가급적이며 본인이 혼자서 이제 최대한 많은 일을 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래야만 이제 많은 돈을 보내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월 500만 원씩 꾸준히 보내다가 다행히도 이제 딸이 체류 기간이 늘어나면서 영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100만 원 정도는 적은 금액으로 월 한 400에서 450 사이 정도로 해외에 월 400, 450 정도로 보내게 됩니다. 사실상 남편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은 거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버는 돈의 거의 전액을 자녀와 아내의 부양을 위해서 보내게 된 거죠. 이제 원고 입장에서는 아 이게 과연 물론 이제 딸을 위한 일이니까 본인도 기분 좋게 시작은 했고 지금도 딸이 행복해하니까 좋은 마음이긴 하지만 본인은 정작 너무 외로운 거죠. 계속 돈만 벌고 송금은 하는데 사실상 뭔가 가족이라는 어떤 구성 가족으로서의 어떤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적은 거죠. 매일매일 돈만 벌고 하루 종일 일하다가 집에 오면 아무도 없고 전화 한 통 하고 끝나고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니까 우울증 증세까지도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본인이 힘드니까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인 부분은 제일 컸겠죠. 그러니까 정신적인 부분이라도 뭔가 좀 해소가 됐더라면 뭐 가족을 위한 일인데 육체적인 부분이야 본인이 다 감당할 수 있었을 텐데 이 남편 입장에서는 이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 하나 기댈 곳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고 그렇다고 본인이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딸이랑 아내가 그렇게 우리 남편 너무 고생한다 아빠 너무 고생한다 이런 말을 말도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제 뭐 예를 들면 방학 때만이라도 한국에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조차도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아 그러면 뭐 한 달에 한 번 힘들더라도 방학 때만이라도 좀 한국에 들어와 달라. 그래서 이제 가족이 함께 좀 지내자 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고가 초반에는 원고가 이제 미국에 잠깐 갔다가 오기도 하고 또 해외에서 오기도 했지만 결국에 그 또한 돈이 들기 때문에 자주 오갈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항공권이나 뭐 사실 거기 체류하는 것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다 비용이 드는 거기 때문에 남편은 그 돈 또한 아까웠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직접 대면해서 가족으로서의 어떤 온정이라든지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이제 거의 없게 된 거고 전화통화 정도가 전부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남편은 내가 지금 그냥 돈만 벌어다 주는 거 아닌가 돈만 벌어다 주고 이게 아빠로서 뭔가 남편으로서의 존중과 사랑과 애정은 전혀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날로 커져갑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남편은 아내에게 한 5년쯤 지난 다음에 한국으로 들어와라. 그 정도 있었으면 되지 않냐. 같이 들어와라. 영어는 충분히 그 정도 기간이면 충분히 잘할 텐데 들어와서 한국에서 남은 공부를 하자라고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거부를 합니다. 한국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냥 남편의 말을 묵살하는 거죠. 그런데도 이 남편분은 기본적으로 심성이 좀 선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보통 이런 경우에 남편분들은 돈 안 보내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돈을 보내면 아내가 딸이 한국에 들어오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애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본인의 요청이 다 묵살당함에도 불구하고 매월 꾸준히 송금을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보내주지 않으면 그들이 생활이 불가능하다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장으로서 책임감이었던 거죠. 그거 하나만으로 버텼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년을 그렇게 별거를 하고 아내와 딸은 한국에 들어오지 않은 채 전화통화만 하면서 한국에 몇 번은 들어왔겠죠. 그런데 1년에 한두 번도 안 되는 매우 잦은 횟수로만 한국에 들어와서 얼굴만 대면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보고 들어가고 하는 거죠. 그러한 생활이 약 10년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편은 지친 거죠. 대부분의 사람은 지칠 것 같아요. 주변에도 자녀들이 보통은 한 2, 3년 정도 다녀오는데 그 기간 동안에도 우울증 걸린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혼자 있으니까 너무 힘들다. 그리고 혼자 있으면 이제 좀 생활이 안정적이지 않고 오히려 더 좀 불안정해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건강이 더 악화되는 분들도 제가 주변에 많이 봤고 또 남자분인데도 우울증 걸렸다라는 분들도 많고 그게 한 1년만 지나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10년의 기간이면 사실은 적지 않은 기간이죠.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혼자서 거의 가족을 보지도 못한 채 지속적으로 돈을 보내고 더군다나 남편이 아내에게 들어와 달라라고 얘기를 했을 때 오히려 아내는 돈을 더 달라. 지금 돈이 부족하니까 얘가 이제 더 위에 단계로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야 되니까 돈을 더 달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남편이 폭발을 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보내준 돈으로도 부족하냐 그리고 나를 보러 그렇게 와달라고 애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안 오지 않았냐 거기다가 이제 10년이면 충분한 기간 아니냐 그러면 당신만이라도 들어오면 되지 않냐 10년 동안 같이 있었으면 이제 아이 혼자 거기 있어도 충분하지 않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내조차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10년이 지난 다음에는 이제 아이는 성년이 됐죠. 성년이 됐고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사실상 아내분은 들어와도 되거든요. 그런데 나는 절대로 들어올 수 없다. 나는 아이와 함께 계속 미국에 있겠다. 미국에 살면 좋았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남편은 그 10년 동안 약 10년 동안에 이제 아이가 미성년자일 때는 그래도 참을 수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가 대학생이 된 다음에는 이거는 성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오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나랑 부부 생활을 유지할 의지가 없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에 보태서 생활들을 더 보내달라고 하니 당연히 남편 입장에서는 화가 날 수밖에 없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정말 이 혼인생활을 앞으로 지속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게 된 거죠. 적어도 아이 교육이 어느 정도 끝났고 아이를 옆에서 보좌해야 되는 시기가 물리적인 시기가 종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제 아내로서 10년 동안 아내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잖아요. 그럼 이제는 앞으로라도 아내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러기를 거부하고 있는 거죠. 그럼 사실상 부부간의 의무를 저버리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편은 이혼을 해야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사실 이제 민법 840조에 보면 이혼 사유의 1호 부정행위 2호 악의적 유기 버리고 떠나는 거 3호 부당한 대우 폭언, 욕설, 폭행 4호는 나의 부모님들에 대해서 하는 경우 5호는 생사 불명 6호는 기타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인데 사실 이 아내의 행동 자체가 명확하게 어디에 해당되는 것은 특별히 없긴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10년의 기간을 전반적으로 본다면 어떻게 보면 악의적 유기가 될 수도 있고요. 또한 결과적으로 6호 기타 혼인생활을 유지하기는 어려운 사유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10년이라는 별거도 사실은 그 기간이 길고요. 물론 완전히 단절된 일반적인 별거 공식적인 별거는 아니지만 10년 동안의 기간은 거의 한국에 들어온 적이 없고 남편이 그토록 요구를 했고 또 요청을 했고 사실 애원의 수준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요청을 묵살하고 또 미국에 계속 체류해야 되는 이유가 가장 중요한 이유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로서의 의무를 하지 않겠다. 즉, 아내로서의 역할을 거부한 부분은 사실상 부부로서의 의무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이혼 사유 중에 기타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사례입니다. 따라서 본권에서는 이 남편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자녀는 이미 성인이 됐기 때문에 대학 등록금은 사실 양육비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대학 등록금이나 그 이후의 생활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녀에 대한 부양은 미성년자 자녀에 대해서는 1차적 부양 의무가 있지만 성년의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는 1차적 부양 의무가 아니라 2차적 부양 의무입니다. 그래서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부양을 할 의무는 없는 거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부양을 하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혼 사건에서도 자녀가 성년인 경우에는 양육비의 명목으로 산정되는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냥 내가 자발적으로 아빠로서 엄마로서 아이의 등록금이나 성년 이후의 자금들을 생활비나 아니면 결혼 자금을 내가 지원해주겠다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본 사건에서는 결과적으로 이혼은 인정이 됐고 이혼이 인정이 됐고 그 이후에 재산분할이 이런 부분도 사실상 아내가 특별히 기여를 한 게 아이를 양육한 것 외에는 아내로서 내조를 한 게 없기 때문에 재산분할이 있어서 거의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이제 아내는 이혼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사실 이것도 좀 아이러니하죠. 그렇게 남편이 돌아와 달라고 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내는 나 못 들어가겠다 라고 해놓고선 막상 남편이 이혼 청구하니까 나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던 말이죠. 사실 모순적인 거죠. 이걸 다르게 해석을 해보면 남편이랑 같이 부부 생활을 다시 하고 싶지는 않은데 돈은 받고 싶다는 건 생활비를 받고 싶다. 그러니까 본인이 아내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않겠지만 생활비를 받고 싶다. 부양은 받고 싶다. 그러니까 자녀를 빌미로 해서 부양을 받고 싶다는 거기 때문에 이제 법원에서는 아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혼은 성립이 된 사례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아까 앞서 설명드렸던 사례에서 제가 이제 부양료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즉 자녀에 대한 부양과 관련된 사례입니다. 이제 부부 간에 계속 갈등이 있어서 이혼 소송은 진행 중이었고 그 와중에 성년이 된 자녀가 아빠에게 내 대학 등록금을 지원해달라는 부양료 청구를 한 사례입니다. 이게 이제 받아들여지냐 받아들여지지 않냐의 기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부양은 제1차적 부양이기 때문에 부양 의무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있는 거죠. 그런데 성년인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는 무조건적인 부양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성년 자녀가 기본적인 생활을 할 만한 자력이 되지 않고 뭔가 건강이나 나이 등이 형편이 되지 않고 또 추가로 부모 부양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 부모의 경제적인 상황이 여유가 있는 경우 즉 본인의 생활을 영위하면서 자녀의 생활비까지도 부담할 수 있는 정도의 경제적 여유가 있는지 설령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2차적 부양 의무가 인정되는 범위는 생활비에 한정된다는 점 이 법리가 본 사례에서 명확하게 밝혀졌습니다. 두 부부는 슬아의 자녀가 두 명이 있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유학을 보내냐 마냐를 가지고 부부 간의 갈등이 지속됐던 것 같아요. 사실은 돈을 버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녀를 유학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죠. 왜냐하면 내가 그 부담을 다 또 하나에 되기 때문에 당연히 반대를 하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문제가 전혀 없으면 상관이 없겠죠. 그런데 외벌이거나 경제적으로 풍요롭지 않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부담이 되다 보니까 유학에 있어서는 선뜻 유학 가라고 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인 거죠. 당연히 이 가족 내에서도 그러한 유학을 가는 부분에 있어서 갈등이 있었습니다. 자녀가 두 명이 있었는데 한 명 자녀에 대해서는 미리 유학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 가족 구성원 내에 동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양료를 청구한 이 자녀의 유학에 대해서는 가족 내에서 특히 남편, 아빠, 부친이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를 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본인이 볼 때 유학을 가도 된다고 판단한 이 자녀는 원래부터 성실했고 한국에서의 학업도 성실했고 그리고 부모의 말을 잘 듣고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 가더라도 충분히 내가 투자를 해서 그만큼의 성과를 얻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자녀였던 거죠. 그런데 이 다른 자녀 같은 경우에 그 당시에 그런 믿음이 좀 부족하셨던 것 같아요. 물론 결과적으로 이 자녀도 명문대를 같이 진학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좀 못 믿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또 부친, 아빠와 이 자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도 좀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양료까지 청구한 이러한 상황에 비춰보면 사실은 이 자녀도 보통이 아닌 거죠. 아빠 상대로 대학 등록금 내놔라라고 부양료 청구를 한 거니까 사실 이 자녀도 보통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성격이 좀 불같았던 부분도 있고 고집도 세고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고 본인 위주의 성향을 가졌던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 자녀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고 싶지 않으셨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갈등이 이 자녀와의 갈등은 시작됐고 또 아내와의 갈등도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아내는 두 자녀 전부 다 유학을 보내자. 유학 자금을 어떻게든 좀 우리가 지원을 해주자라는 입장이었는데 이제 이 남편분 입장에서는 그냥 이 한 자녀를 차별한 건데 이 한 자녀에 대해서는 오케이, 나 괜찮다. 근데 다른 이 자녀에 대해서는 아 난 싫다. 걔는 내가 지원해줄 수 없다. 라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두 번째 자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자녀 입장에서는 반감을 가지겠죠. 그래서 이제 본인은 아 그럼 알겠다. 그렇다 해도 나는 엄마가 가니까 이제 다른 자녀랑 같이 해외 가니까 나도 그냥 따라가겠다 하고 다 갑니다. 이제 한 명, 남편만 남겨지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해외로 가서 유학 생활을 시작하는 거죠. 이제 남편이 지원해주는 금원은 그 한 명의 자녀에 대한 유학비만 지원을 해줍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갈등이 지속되고 또 별것까지도 하다 보니까 이제 남편은 아 내가야 이제 가장으로서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혼자 남겨져서 이게 뭐 하는 건가 가장으로서의 위상에 서지 않는다 라는 생각에 이제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합니다. 이제 불똥이 아내한테 튄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결국 아내와의 갈등이기 때문에 이제 아내한테 이혼 소송을 한 거죠. 어쨌든 혈육인 자녀들과의 관계를 끊을 수는 없으니까 아내에게 아 나는 도저히 이렇게 살 수는 없다 라고 하면서 이혼 청구를 합니다. 이제 이혼 청구를 하니까 이 아내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이혼을 해버리면 당연히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혼을 당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사실 그러하죠. 이 아내 입장에서 특별히 지금 상황에서는 아까 앞선 사례는 10년 동안 정말 별거한 기간도 길고 또 돌아와 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그런 것들이 장기간 반복됐기 때문에 이미 혼인을 파탄됐다고 봤지만 지금 본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유학을 간 거기 때문에 시간이 단기인 거죠. 그래서 이 아내 입장에서 너무 황당한 거죠. 단지 그 유학 관련된 갈등이 있다고 해서 나한테 이혼 청구를 제기하는 이 상황 자체가 본인 입장에서는 매우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혼 못한다. 이혼을 원치 않는다라고 이제 법원에 입장을 제출합니다. 유학을 가 있는 상황에서 돈이 필요하니까 이런 입장에 놓여있는 아내 입장에서 이혼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법원에 제출을 했더니 법원에서는 이혼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혼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왜냐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혼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혼 사건은 끝났고 오히려 그 즈음에 이 남편분은 생활비를 끊었습니다. 화가 난 거죠. 나를 무시했다. 나의 말을, 나의 의견을 어기고 다 같이 유학을 갔기 때문에 나는 가장으로서 존중받지 못하니까 나는 더 이상 당신들을 내가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지원해줄 수 없다 라고 판단을 하고 생활비 교육이 다 끊습니다. 갑자기 이제 이혼을, 이혼은 안 됐지만 생활비 지원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아내가 반대로 부양료 청구를 합니다. 부부간의 부양 의무는 1차적 부양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부양입니다. 그리고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부양도 1차적 부양이기 때문에 반드시 부양을 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는 자녀 두 명이 전부 다 미성년자였어요. 미성년 자녀였고 또한 아내였기 때문에 이 부양료 청구는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고 부양료 쪽으로 지급하라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양료를 이제 계속적으로 받게 된 거죠. 그거 가지고 해외에서 유학생활을 합니다. 사실 어려웠겠죠. 그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부양료 금액은 굉장히 소액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유학을 할 때 드는 비용은 사실 학비까지 하면 월천도 아마 들 텐데 실제로 이 법원에서 인정되는 부양료 금액은 그 정도의 거의 비하다가 못 됩니다. 한 아내에 대한 부양료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 정도 해봤자 아마 500만 원 이하일 거거든요. 빠듯하게 생활을 하셨겠죠. 그래서 이제 아내분도 계속 해외에서 본인이 계속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을 하십니다. 그렇게 이제 부부는 그렇게 관계가 이혼 소송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이혼 소송한 거는 기각이 됐고 아내가 반대로 부양료 청구한 것은 받아들여져서 부부 생활은 부부 관계는 유지가 되되 이제 생활비조로 부양료조로 얼마씩 지급하는 상황에서 본인 생활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별거의 기간이 쭉 지속되다가 그 자녀가 부양료 청구를 한 자녀가 성년이 됩니다. 이제 해외 유학을 가서 악착같이 공부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의 명문대에 진학을 합니다. 명문대에 막상 진학을 하니까 등록금이 너무 비싼 거죠. 그러니까 성년이 되기 전까지는 이전의 판결에 따라서 양육비조로 얼마를 지급받을 수 있었는데 이게 성년이 되면 그 양육비는 중단됩니다. 즉 부모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돈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자녀분은 별도로 이 본사건 즉 부모에게 내가 지금 다니는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해달라는 부양료 청구 소송을 또 아빠한테 합니다. 가족 간에 분쟁이 많은 거죠.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이혼 청구를 했고 기각되고 아내가 다시 부양료 청구를 했는데 그거는 일부 인정이 됐고 그러고 나서 또 자녀가 성년이 됐더니 대학 등록금 달라고 아빠한테 부양료 청구를 또 한 겁니다. 사실 이런 사건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별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과거 양료비라든지 아니면 본인의 생활비 쪽으로 부양료를 청구하는 경우들은 종종 있는데 자녀가 나를 부양할 수 있도록 즉 성년이 된 다음에 성년인 자녀가 부모한테 나의 생활비나 대학 등록금을 지급해달라라는 부양료 청구 사건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도 대단하신 거죠. 나의 권리다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양료 청구를 합니다. 그 당시에 미국의 대학에 입학해서 2학년 재학 중인데 구체적으로는 학비 기숙사비 생활비 등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즈음이 되니까 유학생활 유학기간이 좀 오래된 거죠. 한 5년이 5년 이상이 됐는데 그 기간 동안에 남편과 이 아내와 자녀들은 떨어져서 지냈던 거죠. 이 남편도 되게 집요하신 게 그 즈음에 이혼 소송을 또 하십니다. 그 처음에 했던 이혼 사건은 너무 해외 유학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이혼 기각이 됐는데 본인 입장에서는 이미 별거한 지가 5년이 지났으니까 거기다가 막내도 거의 없고 지금 관계가 이렇게 안 좋은데 연락도 안 하겠죠. 막내도 거의 없으니까 나는 이제 좀 권위적인 분이셨던 것 같은데 나는 이렇게서는 혼인생활 유지 못한다 라고 해서 또 이혼 청구 소송을 하십니다. 그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이 자녀가 이 부친을 상대로 이제 부양료 청구 소송을 또 제기를 하게 됐는데요. 법원에서는 자녀의 부양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유는 이러한 부양료 청구 중에 부부나 미성년 자녀가 아닌 성년 자녀의 경우에는 제가 법리를 설명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이 자녀의 나이나 학력이나 건강 상태 등에 비추어 봤을 때 생활비조차 못 벌 정도의 어려운 상황이 있는지를 1차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미국의 명문대에 입학했단 말이죠. 그리고 대학생이에요. 대학교 2학년이란 말이죠. 그러면 아르바이트를 해도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죠. 경제적인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건강 상태도 양호했고 나이도 20대 초반이고 법원에서 봤을 때는 나이 학력 건강 상태 등에 비춰봤을 때 얼마든지 본인의 생활비 정도는 벌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사실상 성년 자녀가 본인 등록금 달라고 부모한테 청구를 해도 사실 거의 인정이 안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제 부친 내 경제적 상황은 물론 본인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정도는 됐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제 나이가 많고 경제적인 활동 자체가 이전보다는 많이 줄었겠죠. 그럼 소득 수준도 높지 않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법원에서는 아니 이제 막 시작하면서 건장한 자녀가 그것도 미국의 명문대 입학한 자녀가 지금 부친이 지금까지 부양료조로 지급을 해줬는데 성년이 돼서까지 그 생활비를 더 뛰어넘은 등록금까지 달라는 게 말이 되냐 그래서 생활비 또한 얼마든지 자력으로 얻을 수 있다 라고 보아서 이 자녀의 부친에 대한 부양료 청구 소송을 기각시켰습니다. 이제 마지막 사례는 자주 잊지는 않은데 이혼이 취소된 사례입니다. 이 또한 부부간의 기러기 부부죠. 자녀들의 유학으로 인해서 부부가 떨어져 살다가 남편이 아내에게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가장 이혼을 하자 위장 이혼을 하자 라고 해서 형식적으로 이혼을 하는 것처럼 유도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남편한테 여자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이혼을 취소하자 취소하자 라고 주장을 했고 이 부분이 받아들여진 사례입니다. 남편은 개인 병원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폐업을 했습니다. 뭔가 잘 운영이 잘 안됐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이제 다른 사업을 해보겠다고 무역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또한 제대로 잘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본인은 사업이 맞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회사에 취직을 합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아내가 나는 자녀들을 데리고 유학을 가야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는 이전부터 이민을 가기를 원했었기 때문에 남편 입장에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자녀랑 같이 이민을 가라 나는 한국에 남아서 돈을 벌게 라고 그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좋게 원만이 합의에 따라서 이제 별거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내 입장에서는 뭐 아내는 뭐 외국에 있으니까 특별히 문제는 없었죠. 없었는데 남편이 어쨌든 처음에는 사업이 좀 잘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사업이 이제 두 번이나 폐업을 하면서 채무가 발생하고 하다 보니까 역시나 경제적으로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어디에 의지를 하고 싶은데 사실 아내 나름 또 아이와 함께 외딴 곳에 혼자 있으니까 아무래도 힘들겠죠. 그리고 남편 입장에서도 나름 본인이 가장이니까 내가 힘든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 혼자 이제 그걸 끙끙 끌어안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투잡도 뛰고 가서 다른 데서 어쨌든 돈을 구해야 되니까 계속 일을 합니다. 그래서 심신이 고단한 상태가 계속 지속되는 와중에 이제 이 남편분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본인 혼자 한국에 외로우셨나 보죠. 그래서 우연히 첫사랑 생각이 났었나 봐요. 그래서 30년 만에 이메일로 첫사랑한테 안부를 묻습니다. 근데도 또 답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쪽도 외로움이 있었는지를 모르겠지만 반가운 나머지 답이 와서 만나게 됐죠. 남편 입장에서는 이제 아내와 자녀와의 관계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거의 매일 화상 채팅을 하고 뭐 아내와도 특별히 문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아내도 해외에서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고자 일도 하면서 나름 열심히 했고 또 남편한테 돈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 최대한 안 하려고 본인이 일도 구하해서 열심히 각자 열심히 생활하고 있었던 거죠. 별 문제가 없는데 단지 남편은 외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사랑한테 이메일을 보낸 거죠.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날 수도 있죠. 만나서 밥 함께 먹을 수도 있죠. 문제는 그 이후에 이러한 첫사랑의 감정이 되살아나서 연인의 관계까지도 발전하게 되었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냥 몇 번 외로우면 만날 수도 있죠. 밥을 먹을 수도 있고 차도 한잔할 수도 있지만 그냥 거기로 끝을 내야 되는데 이제 남편분은 첫사랑을 만나다 보니까 이전의 감정이 되살아나면서 아내보다는 실질적으로 마음이 더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커플 반지까지 하면서 본격적으로 연애를 시작을 합니다. 아내를 전혀 몰랐던 거죠. 그러던 중에 이제 남편이 아 나는 더 이상 이 아내랑 살고 싶지 않다. 나는 정말 이 첫사랑이 나의 인연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이혼을 제안하고 위장 이혼처럼 아 우리 그냥 단지 형식적으로 이혼 하는 거다. 라고 해서 사인을 하게 해서 이혼이 성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똑같이 화상채팅도 하고 자주 한국에 들어와서 있는데 어느 날 화상채팅을 하는데 남편의 손에 반지가 끼어져 있는 거에요. 본인이 모르는 그래서 그게 어디에서 발견된 거냐 어 그게 뭐냐 물어봤더니 길에서 주었다. 라고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추궁을 합니다. 그 반지 도대체 뭐냐 길에서 주운 반지 왜 끼고 있냐 그랬더니 그제서야 나 사실 첫사랑을 만났고 그 여자가 나의 새로운 인연인 것 같으니까 나는 더 이상 당신과 혼인생활을 더 유지할 수 없다. 라고 선언을 했고 아내 입장에서는 이미 이혼이 된 상태니까 이혼 취소 소송을 제기합니다. 결과적으로 판결에서는 이 이혼이 취소가 됐습니다. 이유는 실질적으로 이 아내는 남편의 기망행위로 인해서 형식적으로 이혼만 한다는 말을 믿고 협의 이혼에 동의해 준 거라는 거죠. 즉 사기로 인해서 이혼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기로 인한 이혼이다라는 것을 결국에는 제3의 여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다음에 이 사기라는 것을 인지했기 때문에 이혼 취소 소송이 가능했던 거고 이혼 취소는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떨어져 있으면 특히 해외에 있으면 어쨌든 한쪽에 남겨진 배우자는 외로울 수밖에 없고 또 그 사람의 경제적 활동을 하다 보면 나의 가정 안에서의 존재의 가치에 대해서 계속 회의감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유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에 있어서 떨어져 있는 경우 물론 한국에서도 떨어져 있을 수 있겠지만 해외에 나간 경우에는 자주 보지를 못하는 거죠. 만약에 그런 상황이 도래한다면 자주 한국에 와서 또는 해외에서 자주 얼굴을 봐야 됩니다. 그런 사정이 안 된다 하더라도 화상이라도 화상 채팅이라도 거의 매일 하면서 부부간의 끈을 놓지 않아야 되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며 또 경제적 활동을 하고 있는 배우자에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존중한다라는 마음을 표시를 해야만 이 두 사람의 이 가정이 유지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부부는 인생이라는 여행길을 평생 함께 걸으며 고락을 함께 나눈 동행자입니다. 황혼이 원을 생각하시기 전에 긴 세월 함께해온 깊은 정을 다시 한번 헤아려 주십시오. 그래도 돌이킬 수 없는 결심이라면 저희 제2의 인생 황혼이 원에서 도움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